마파라 시진으로 오신걸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선공개국 샘미프리 파트2가 일본 열도도 광태했습니다. 지난 18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3월 17일자 최신차트에 따르면 지민의 샘미프리 파트2가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 1위로 지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민은 일본 오리콘 차트뿐만 아니라 17일 기준 110개 국가, 지역, 아이튠즈 톱성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한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3월 24일 낮 1시에 공개되는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의 메인트랙 라이크 크레이즈 포스터가 지난방 공개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뭔가 어둑어둑한 집안에서 혼자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지민. 표정은 알 수 없으나 노래 제목처럼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미칠 것처럼 괴롭고 요동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특히 바닥은 뭔가가 엎질러진 듯 엉망이 되어 마치 쓰렁 같은 곳에 빠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 공허함 등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 속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를 노래하는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팬들의 반응도 다양하고 뜨거웠습니다. 힘들었던 시기,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힘들었던 나, 그런 느낌이야. 라이크 크레이즈, 지민아, 포스터만으로도 너희 이야기인 게 느껴지네. 어떤 이야기가 올까? 두근두근 궁금하다. 헐, 내가 지켜줄게 내가. 포스터만 봐도 지민이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아. 지금도 미쳐있는데 더 미쳐보자. 사랑해. 씬스팝 장르인 라이크 크레이즈는 강렬한 씬스 사운드와 드럼 사운드에 지민의 애절한 음색을 얹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곡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